사랑하는 우리 봉혜 형 최고의 리더 이특이 형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티 안 내고 묵묵히 열심히 하는 형 보면서 진심으로 놀랐고 자랑스러웠어 이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야 여기 울어 야 양아치야 이거 저녁 기념 선물로 뻔히 한 가지가 있어 미션 카드야? 뭐야 이거 게임을 하나씩 정해서 를레이로 클리어하면 성공 빨리 가 빨리 가 아 잠깐만 운만 갔다